어이 달스내엘 라이브입니다 아 축절할 시간입니다 축절할 시간인데 아 여러분들 이제 축구 우리 전국민 다이 축절할 만두기 한 프로젝트 아닙니까 근데 점점 이 코너가 우리 사옥이의 축절할 코너로 좀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저희 사옥이가 지난번에 달트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영국과 다음에 그때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아우 정말 귀찮게 하네요 매번 매번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조금 이제 축구를 알았다고 이제 막 오왕오왕 엄청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제가 그랬어요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물어봐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옥이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축구의 용어 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궁금하니? 통짜가 뭐예요? 통짜 아 이거 이제 약간 은어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은어 이건 볼 차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선수들은 많이 쓰는 용어인데 통짜는 이제 뭐냐면 그 노마크라고 혹시 들어봤나? 그러니까 공격수가 홀키퍼하고 1대1이 된 거야 너무나 쉬운 거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노마크났다 노마크났다 이랬는데 그걸 이제 볼 차는 선수들끼리는 통짜라고 그래 통짜 야 통짜났다 통짜 그러면 홀키퍼와 공격수가 그냥 아무 수비수 없이 1대1로 딱 맞선 거 너무나 완벽한 기회 근데 난 이걸 왜 통짜로 했는지 모르겠어 저도 이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통짜라는 말을 그냥 사실 써요 일상적으로 저희 선수들 만나면 야 통짜에서도 못 넣느냐 손흥민 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왜 아마 거의 뭐 완벽한 기회 통으로 난 기회 이런 의미였을까? 어쨌든 통짜 통짜라고 얘기합니다 은어예요 은어 또 발밑으로 주는 패스가 뭐냐? 발밑으로 주는 패스? 멍청이 아니야? 아니 잠깐만 이게 무슨 질문이 아니 잠깐만 볼 없어 볼? 볼 줘봐 볼 잠깐만 독특하시네 자 발밑으로 주는 패스가 뭐예요 이거는? 어 사람이 왜 숨을 쉬어요 뭐 이런 듯한 느낌인데 아니 이제 이제 볼 가져오면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발밑으로 주는 패스가 아 이제 이런 거 있구나 이제 그게 축구 중계를 보거나 글을 볼 때 아 발밑으로 주는 패스가 있다 자 이제 볼이 있습니다 볼이 있는데 자 볼을 패스를 할 때 어 발밑으로 주는 거야 발 밑에 안주면 어디 줘요? 발 밑에 안주면 이제 아 이게 아 여러분들 그 그 친한 사람들끼리나 이런 사람들끼리는 절대 운전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축구장을 저 아는 사람을 데려갔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90분 동안 왜 왜 저 친구들은 왜 달려가요? 왜 옷을 똑같이 입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지 예를 들어서 패스를 당연히 정확하게 주려고 한다면 발밑에 딱 주는 게 맞지 이렇게 주면 정확하게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패스의 정확도의 의미에서는 좋은데 발밑으로 딱 주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발밑으로 주면 정확도는 좋을 수 있지만 수비수들도 알 거 아니야 얘가 여기 있는데 너무 정직하잖아 그러니까 속여야 돼 수비수를 자 그러면 봐 이렇게 주지 않고 내가 이리로 줄다니까 살짝만 움직여봐 또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나 혹시?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발밑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주는 그러니까 발밑에 주는 거와 공간으로 주는 건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발밑으로 주는 거는 그 선수에게 정확하게 주는 건데 공간으로 주면 이 선수는 뛰어들어가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수비수들도 어떤 공간으로 줄 줄 모르니까 마크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공간으로 주는 거와 발밑으로 주는 건 그런 정도 그게 공간 패스예요? 그렇지 그걸 줄이면 이제 공간 패스가 되는 거지 공간 패스 수루 패스랑 공간 패스의 차이는 있나요? 잠깐 좀씩 나뉘다 올라가는데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네 그냥 우리가 쓸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쓰는데 물어보니까 짜증 난다 굉장히 짜증 나는 질문이다 어 진짜 그러니까 쓰루 패스는 뭐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요즘은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사이 패스라고 많이 표현도 하는데 그러니까 수비수들 사이로 가로지르는 패스 그걸 수루 패스라고 이제 해서 수루 패스니까 수비수들 사이로 딱 주는 이런 수비수가 양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딱 이렇게 수루 패스 딱 이렇게 찔러줄 수 있는 건데 이제 공간 패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루 패스는 공간 패스가 될 수는 있지 오케이? 이해가 안 되나? 왜 어려운 걸 물어봐 자 수루 패스는 수비수 사이를 가로지르는 사이 패스를 넣어줄 때 수루 패스 했다고 그러고 공간 패스는 말 그대로 수비수가 여기 마크가 있어서 그냥 줄 수가 이 친구가 안 보여 내가 줘야 될 선수가 그러면 바로 발밑으로 패스가 안 되니까 이 선수가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 여기가 공간이 비었네 여기 여기 수비수가 있는데 여기가 공간이 있으면 뛰어들어가고 나는 이쪽으로 패스를 해 공간으로 내주는 패스지 그래서 공간 패스는 사이 패스가 아닐 수가 있지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느낌은 좀 그러니까 수루 패스는 사이 패스 수비수들 사이로 자체를 수루 패스라고 하고 그래서 약간 전진 패스하고 많이 섞여서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루 패스는 기본적으로 수비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전진 패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사이 패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공간 패스는 볼을 줄 수 있는 선수 선수가 안 보인다 혹은 수비수를 따돌려야 되겠다고 할 때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가고 나도 패스를 글로 주고 사람을 보기보다 이걸 공간 패스 아 힘들다 어디까지 모르니? 너 왜 우리 채널 들어왔니? 너 감스트가 너 롤에 롤 칩슛과 로빙슛 이거 되게 열받는다 이런 질문을 잠깐만 자 일단은 그거 두 개는 이렇게 볼이 이렇게 날라가는 건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칩슛과 로빙이라고 하는 건 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깍아 차는 거야 깍아서 볼을 볼을 빵 깍아 차면 볼이 이렇게 이건 골프에서도 칩샷이라고 원래 많이 쓰는 건데 볼을 빵 이렇게 여기도 해서 발로 아 잠깐 이렇게 하면 안 돼? 발을 딱 깍아 차면 볼이 이렇게 역회전이 돌면서 키만 살짝 넘어가 그러니까 골키퍼가 있으면 깍아 차니까 이렇게 딱 떠서 이렇게 킥 넘어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칩샷이라고 하고 로빙은 그것도 띄우긴 하지만 그거는 깍아 차는 게 아니라 들어 차거나 그냥 발등으로 올려 차는 거지 볼을 그냥 높이 띄워서 포물선을 그리는 자체를 로빙이라고 하고 칩샷은 꼭 깍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역회전 걸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뜨는 건 똑같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 킥을 갖다 댈 때는 깍아 차느냐 들어 올리느냐에 따라서 칩샷과 로빙슛을 구별할 수는 있는데 좀 다른 걸 보면 안 되냐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냐 야 뭐라고? 국자 뜨는 거 야 그거 현장에서 쓰지 마죠 국자 뜨는 게 뭐니 저렴하게 또 또 또 야 우리 회사를 면접을 보란 말이야 이런 걸 물어봤어 너 쓰러 패스하고 다음 다음은 크로이프턴과 마르세유턴 이건 말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야 말 잠깐만 이게 크로이프턴은 그러니까 수비수를 두 개 다 수비수를 따돌리려고 쓰는 건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을 딴 건데 크로이프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작고 하셨는데 감독도 하고 이게 앞으로 이쪽으로 가다가 반대로 꺾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가다가 차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처음 이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잘 썼냐면 안정환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슈팅이나 패스를 하는 척 하면서 방향을 반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토 나온다 이렇게 하고 마르세유턴은 진에딘 지단이라고 하는 되게 잘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어려운데 이게 쓰는 잠깐 이거는 내 딸아이가 이렇게 해서 땡겼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왜 하냐고 나도 몰라 이거 왜 하냐면 이렇게 볼 어디 있어 볼을 이거는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도는 건 아닌데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다가 땡겼다가 이렇게 다시 뒤로 이렇게 하니까 가는 방향이 똑같은데 그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봐 볼이 왔는데 수비수가 여기 있는데 내가 돌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면 스크린이 되는 거야 개인이 원래 스크린 플레이라고 하는 건 상대를 막아주는 건데 누가 동료가 막아줘야 돼 내가 막고 내가 가는 거야 수비수가 있었는데 막고 내가 등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지 이건 되게 고난이도라 이걸 우리나라에서 잘했던 선수는 없어 하긴 다 해 하긴 다 아는데 마르세유턴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가 있나 어쨌든 지단이나 물론 뭐 다 해 다 아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기술 요즘 우리나라 선수 아 옛날에 그 입세이야 월드컵에서 왼쪽 풀백을 봤도 아 잠깐 힘들어 아 이강인 아 이강인이 요새 대박이네 이강인이 자료하면 우리 저작권이냐 자 이강인이 발바닥 따서 이렇게 도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잘하는 거지 아 이런 거 이런 거 자 야 말로만 하는 컨텐츠를 하잔 말이야 또 또 또 달고처 달고나 그것도 아까 통짜 금방 얘기한 게 맞아 그러니까 아까 통짜가 은어처럼 그것도 현장에서 선수들이 쓰는 용어인데 수미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공격주가 약간 쫄 수가 있잖아 머뭇머뭇해 그럴 땐 이제 와서 야 달고쳐 그냥 과감하게 해라 과감하게 해라 쫄지 말고 과감하게 해라 수비수 있어도 과감하게 수비수 앞에서 돌파 시도해라 이런 거 달고쳐 달고쳐 이렇게 이런 얘 또 또 또 그런 거 어디서 들었어 달고쳐 누가 알려줬지 야 너 샤복이 네가 알려줬지 너 저기 나 없어 자 또 개꿎통? 개꿎통 야 이건 야 이건 뭐 그런 용어까지 어디서 주워 들어갔니 개꿎통 개꿎통은 사실 진짜 많이 써요 이거는 현장에서 진짜 많이 써요 선수들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이고 개꿎 야 와 개꿎통 제대로 걸렸다 뭐냐면 꼴대가 이렇게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이면 완전 구석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유식하게 나는 그런 편 안 좋아져 야신존 그래서 이제 꼴대가 여기 있는데 완전히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 막기 어렵잖아 이렇게 모서리로 들어가는 거 거기를 개꿎통으로 들어갔다 그냥 현장역으로 와 개꿎통 걸렸다 와 개꿎통 빨려 들어갔다 저건 못 막지 이렇게 하면 개꿎통 그것도 왜 개꿎통이라고 그랬을까 아 근데 우리끼리 막 표현할 때는 나쁘지 않은 듯 이런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개꿎통 개꿎통 개꿎통이라고 합니다 또 어디서 진짜 어디서 주워왔니 티키타카 티키타카는 들어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데 축구용은지 몰라 티키타카는 이제 친구들끼리도 만약에 이야기하는데 잘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막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런 것처럼 축구에서도 주고받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탁구 같은 거 칠 때 공이 이렇게 볼이 땅땅땅 테이블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퐁퐁퐁퐁퐁퐁퐁퐁하는 걸 티키타카라고 표현을 쓰는 거지 그걸 이제 그래서 축구 요소 얘기하자면 어 패스가 짧게 땅땅땅땅땅 주고받는 축구 패스를 계속 왔다 왔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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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걸 마치 탁구에서 볼이 왔다 갔다 탁구공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빠르게 빠르게 패스가 온다고 해서 티키타카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패스를 짧은 패스를 많이 하는 팀 뭐 이런 팀을 이제 티키타카를 한다고 그러지 어? 어떤 팀에 있을까요? 어떤 팀에 있을까요? 이제 예전에 뭐 스페인 뭐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의 축구를 뭐 티키타카 한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근데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해 왜냐하면 아 이거 좀 너무 고난인가? 이제 이런 느낌인데 티키타카는 이제 패스라고 그래요 짧은 패스가 그거는 왜 짧은 패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치? 이기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골을 잘 넣기 위해서 이게 진짜 목적인데 티키타카를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 모든 게 다 티키타카 티키타카 이러니까 마치 그 팀과 그 전술의 그 목적이 티키타카인 것처럼 마치 그냥 짧은 패스를 하기 위해서 이 팀이 모든 걸 신경 쓰는 것처럼만 받아들여지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난 그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 야 모든 축구는 내가 골을 넣고 이기려고 하는 건데 자꾸 맨날 유수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티키타카만 얘기해 패스는 골을 넣기 위한 수단일 뿐이야 그럼 자꾸 수단에 대해서 물어보지 마 나에 대해서 목적을 물어봐 되게 있어 보인다 이런 거야 너 뭐 있니? 자꾸 메모를 하긴 하니? 난 뭘 막 썼는지 알았더니 아 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펩이 아 수단과 목적 전술이란 뭐 이렇게 써야지 아 펩 리즈 시절이요 리즈 시절은 그거는 저기 내가 알기로는 뭐 어디 영국 무슨 사전에도 올라갔다 그러지 않았나? 한국에서 워낙 많이 써가지고 그런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내가 봤으면 축구 용어가 아닌데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리즈 시절이라고 하는 뜻은 전성기 그러니까 이제 응용으로 하자면 이제 나의 리즈 시절은 지금이지 어 잠깐만 진짜 이렇게 리액션을 좀 잘해주면 안 되겠니? 사옥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러면 왜 리즈 시절을 전성기라고 하느냐 리즈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2000년 초반에 엄청 잘했어 막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막 4강 가고 막 엄청 잘해가지고 근데 그 이후에 망했네 사람들이 그 팀을 막 추억할 때 아 리즈 시절이 있었지 이런 거 아니야 전성기 혹은 이런 것도 있어 거기에 이제 아 이거 자료 사진 넣어줄 거냐 앨런 스미스라고 엄청 잘생긴 선수가 있어요 금발에 진짜 잘생긴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가 거기 스트라이크 업으면서 엄청 잘했거든 막 그래서 막 그 마크 비두카나 헤리큐얼 이런 선수들 엄청나게 축구를 잘했어 아 거기 퍼니란드도 있었어 그때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팀이 좋았던 거야 근데 그래서 앨런 스미스가 거의 리즈에서 진짜 잘 나가서 맨유를 이적을 했네 맨유하고 다 치고 잘 못하고 막 그랬어 그래서 막 미드필더로 포지션도 바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앨런 스미스를 막 얘기할 때 아 참 리즈 시절 땐 정말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이러면 그냥 전성기 때 아 그래서 우리도 언제야 사옥에 있는 리즈 시절이? 곧이요 미쳤네 어 그래 그렇게 살자 또 또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 아 되게 예 이제 그만하자 이 컨텐츠 힘들어 죽겠다 리즈 시절입니다 좋은 티키타카였어요 꺼져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때려야죠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 여기서 갖고 와서 이쪽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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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알람쌰 도움드립니다